네 제이아이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 될 제품은 시티즌 시계구요 모델명은 aw0082-19a 모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시티즌에서 좀 비주류 모델이구요 뭐 그렇다 보니까 저도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해서 오랫동안 리뷰를 미뤄 왔었는데 한번 올려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구요 일단 시계를 보면은 가죽모델인데 드레스워치지만 조금 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옛날 스타일의 시계를 복각 모델은 아니지만 조금 옛날 시계를 본떠서 만든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거면 좀 크기도 작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시계 자체는 좀 가볍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더 작게 만들어 줄 수 있었는데 직경 같은 경우 42mm 이기 때문에 조금 소외받은 모델이 된 것 같구요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 같은 경우도 안에 이제 와플 느낌의 패턴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시계 대비 면적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덱스 바를 좀 줄이고 시계 케이스를 줄여서 이 면적을 좀 줄여 주던가 아니면은 이 와플 패턴의 비율을 조금 늘려 주던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시계 초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그 베젤 쪽이랑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도 케이스가 작아지면서 좀 맞춰 줬으면 조금 더 예쁜 느낌이 났을텐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라인업 같은 경우는 청판 모델도 있고 메탈 모델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로즈골드 케이스에 가죽 모델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러그 쪽일 것 같은데 러그가 보통 이런 시계들은 그냥 일자로 빼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을 지금 굴곡지게 케이스를 만들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어 더 예뻐 보이거나 뭐 그런 효과를 내는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점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폴리싱 처리가 됐는데 어 이 케이스 안쪽 부분은 세로 줄로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신경 써 주는 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계 그나마 좀 매력을 찾아 보자면 리프렌즈 일 것 같아요 리프렌즈가 로즈골드 색상으로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케이스가 조금 작았으면 비율적으로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초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렬이 잘 맞게 1초씩 딱딱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사실 스티즌 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렬이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어 지금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맞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또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스펙 같은 경우는 42mm 사이즈 가지고 있구요 방수 같은 경우는 10기압 입니다 어 보통 풀 충전 됐을 때 7개월 정도 파워리저브를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월호차가 15초 왔다갔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파이어 글라스가 아닌 점도 좀 많이 단점이 될 것 같구요 그렇지만 뭐 10만원 후반대 가요때라면 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두가지 언어로 지원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일본 내수 제품 처럼 되게 뭔가 좀 엔틱한 느낌이 나는 그런 모델이긴 합니다 42mm 이기 때문에 로그트러그가 48m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에 비해서 로그트러그가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워낙 케이스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손목에 앉았을 때 좀 많이 큰 느낌이 나네요 못해도 한 2mm 이상은 줄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딱 여기 요 눈금이 있는 부분만 딱 줄였어도 훨씬 더 비율적으로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좀 비주류가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 좀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티즌 드레스워치 리뷰를 좀 해드렸구요 다음번에 또 다양한 시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